야동 보고싶나요 지금? 뭔 개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보고싶어요 네 반가워요 어젯간 인사는 지옥 치우고 네? 죄송해요? 그 북한에는 북한 소식은 뉴스에서 밖에 접할 수 없잖아요? 일반 서민들은요? 근데 이제 북한 방송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북한은 뉴스 밖에 안나오나요? 아 일단 북한은 채널이 2개 정도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양에만 그렇고 일반 저같이 시골에는 조성중앙TV인가?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뉴스를 안하고 뉴스는 영어니까 보도라고 해요 보도 김일정 수령님이 어디 다녀오셨다 무슨 업적을 하셨다 무슨 미세를 개발했다 이런 수령님의 업적이나 아니면 군사 이런 걸 주로 보도해요 주입시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재하다 수령님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또 많이 하는 거는 찬성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북한에서 군과 노래를 많이 해요 싸우자 나가자 뭐 이런 파이팅 넘치는 그런 거예요 보도 아니면 평경노대 백 우산축 들어봤어요? 아니요 역시 한국여자군요 그러면은 북한은 개그프로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없나요? 없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충독 알아요? 알아요 우리 어머니예요 저랑 같네요 당신은 어린데 드라마 충독이에요 네 바람직한 젊음을 보냈고요 어머니가 TV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TV를 볼 거 없어서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는 뭐죠? 뭐니뭐니도? 아침 드라마 막장 엄마는 보통 세 명이 있고 딸은 두었던 태어놔야 되고 아빠는 친아빠가 다 아니야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말만 많이 말이 많이 안 돼 그게 뭐 좋아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근데 북한에 인터넷이 없나요? 인터넷으로 저희 남한 드라마 못 보나요? 아 보죠 어느 학교 가서 친구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친구가 북한에는 청년들은 야당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본다고 그랬죠 와이파이인데 왜 안 보이냐 안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북한에는 와이파이도 없고 쪼코파이도 없다 이 새끼야 돈 있는 애들은 USB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우리 지금 아직까지 TV도 없고 USB도 없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봐요 못 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동 보고 싶나요 지금? 뭔 개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보고 싶어요 저는 보통 주말에 본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안녕 안녕 사연아 또 만나요 본인의 고향은 북한이죠? 네 네 북쪽으로 해나왔어요 네 네 네 지금 억지 웃음 짓고 계시는데 네 아예 편안하게 하시고요 네 너무 편안해 네 너무 편안해 네 네 다행히 네 네